팝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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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미친! 나이스! 우아이 오와이요 아메오마이 어? 큰 거 오나? 오와이요 말 나서는 거야? 에헤이 우리 깐부잖아 어 오우 오마이 오쌰 쏘리 쏘리 오호 끝까지 하겠다 이거야? 미안 지금 나가면 런스루 뜯을 것 같은데? 어? 서바이벌이네? 20만로블 이득 가보자 가보자 어 이번엔 요기네? 빨창 스켜버렸네 와너너너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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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무시기야 오! 나이스 주유소 주유소 내부 주유소 내부 뭐야 이거 새로 나왔네 뭐가 엠파츠 갑자기 화르네 잘가지고 아 더있거든요 이거 주유소 어 어 턴 아까우니까 버리겠습니때두겠습니다 적극 스키브가 있긴한데 난지 턴 턴 이번에도 타이어 먹을거야 여기 확인해주고 얘는 싸우지 말고 한이 B피탄이라 무빙무빙 느려 주유소 건너편 저 언덕 위 이거 만나야 될 수도 있긴 한데 주유소 건너편 뭐하여 뭐라 하기만 했네 자 기대가 됩니다 오우 쉣 이거지 뭐 없어요? 말이고 가까운데 사운드 바로 앞에 External 나간 것 같은데? 뭔데? 파밍을 안하고 나간다? 말이 안 되거든 이거? 나왔다 하나 컷 두 개 거짓말 으 으 으 으 으 왁 으 오 잘먹고 갑니다 끝